조계종의 주요 소임자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조계종은 오늘 1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종단 지도자 포럼을 발족하고 첫 행사를 개최합니다. 종단 지도자 포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의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부실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의의장단, 종회의원, 종단사나 각급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포럼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각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첫 행사로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AI 발전 현황과 종교의 문제, 제19교구본사 화음사 주지 덕문수님이 승가복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이현경 동국대 교수가 국립공원 제도 문제점과 전통사찰 보존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